안녕하세요 바르미 닭입니다 пример seven 오늘 저희가 먹어 볼 음식은 찐, 굴, 와 disem retired 짜파게티입니다 먼저 굴참 널 보도록 하겠습니다 굴침의 소스로는 햇불닭소스와 초고추장을 담갔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망한 것 같으니 그냥 라면을 먹겠습니다. 네~! 모르겠지요. 어디든 믹서 맛나는 성격은? 얇아. 어디? 이거 돼? 이게 저거 돼? 이거? 맛있는데 너무 맛있다. 이게 잘 먹었ulos! 맛있어. 잠시만요 안녕하세요, 다니엘이의 방가워요 스냅 베락해 피에서 베로 린이 브라마스 너무 고마워 알겠지? 뭐하는거같아? 아님, 이거 좋다고? 아, 잘하는거같아? 아, 잘하는거같아? 아, 잘하는거같아 가면, 나랑 가면.. 나, 나, 나.. 나! 내가 이렇게.. 나.. 아, 나.. 나.. 아, 나.. 아, 나.. 아, 나.. 아, 나.. 나, 나.. 나, 나.. 내가.. 나.. 나, 나.. 영상이 망했으나 그래도 이 영상은 올라갈 겁니다.